우리는 소비자하고 어떤 관계든 간에 소비자하고 서로 신뢰를 쌓이게, 믿음을 줘야 돼요. 일단 우리 이치내어요. 우리 이치내어요. 우리 이치내어요. 우리 이치내어요. 혹시 그 사람이 뭘 썼는데 안 좋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걸 바로 갖고 오셔야 돼요. 만약 이치내어요. 우리 이치내어요. 우리 이치내어요. 우리 이치내어요. 우리 이치내어어요. 우리 이치내어어어요. 그래서 다른 제품을 권해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방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반품은 없지만 혹시 반품이 들어오면 기사로 해도 되는데 가능하면 우리는 한국에서는 거의 다 우리가 그냥 책임졌어요 사업자들이 한국에서 이 자리 사업자들이 쉽지 않나요? 사실은 한국에서 이 자리 사업자들이 쉽지 않나요? 물론 한국에서 이 자리 사업자들이 없지만 이 자리 사업자들이 필요해요 네. 화장품. 화장품일 경우에 100% 내가 받아줄 수 있지만 그 다른 거, 식품, 먹는 거는 반품이 안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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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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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은 Atomi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Atomi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검증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Atomi가 오는 것 같고 오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알아듣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초창기 멤버이시잖아요. 경험자가 이야기해드린 것을 여러분은 100% 믿고 목숨을 잃으시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이 이야기해드린 것을 여러분은 100% 믿고 목숨을 잃으시더라고요. 내가 초창기 때릴 때 힘들었던 것과 여러분들이 초창기 때리는 거 여러분은 전혀 힘들지 않아요. benim ilk bilangende 예산은 zorluk량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터키에는 6-7십까지가 된다고 하죠. 이제 시작하시는거죠. 성공자가 이야기하기를 100% 믿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고가의 인생들의 인생들에게 진심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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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남편이 다른 일을 하면서 생활비는 남편이 생활비는 벌어왔기 때문에 벌어오는 돈이 작지만 그걸로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 김 박 developing 김 박 김 박 김 박 김 박 바 으 김 박 양주 그가 대신 이예요 맥 Просто 쪽 pos 또 다른 곳들의ோ 보충을 주는 Code 학생들과 지발번에 대회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까지 이야기해드렸잖아. 제품로 사람을 만나고 나같은 사업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미나, 석세스에 초대하시라고 아까 저에게 제품을 배우고있다. 네, 이예요. 이제 그 제품을 배우고있다. 대상에서 성공한 것이 나요. 성공한 것이 나요. 2. 3. 여러분이 성공한 것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없는데. 여러분이 성공한 것이 나요. 3. 3. 오류 A컵 만드시는 제품을 원자료 연구원에서 만드는 해모입이라고 했잖아. 한국 원자료 연구원에서 만드는 화장품이라고 했잖아. 콜마에서 제조하잖아요. 그래서 국책연구소에서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한국의 사건이야. 연구소는 연구만 해야 되는데 화장품과 해모입을 만들어놓은 연구소가 기업으로 등록을 했잖아. 연구소가 기업을. 기업으로 등록을 하니까 한국 뉴스에 나왔어. 언제론 연구원에서 100배가 좋은 화장품이 개발된 거라고. 뉴스가 나와서 그 뉴스를 한 10분짜리를 DVD를 갖고 다니면서 그 DVD를 다 쓸어둬서 보여줬어.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어떤 것임이 있었는지. 이것은 한국의 어떤 것임이 있었는지. 이것은 한국의 만족과 기업이 있었지만 우리의 자료가 기업이 있었지만 한국의 인생의 가장 큰 것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임은 이미 전혀서 이런 것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역할을 하고 한국의 의뢰 및 유료가 한국의 전혀서 이런 것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상황이 있다면 한국의 관계가 많습니다. 가장 큰 상황이 한국의 관계가 많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많습니다. 너무 웃겨요. 몇 시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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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시간 정도? 일정은 4명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한국으로 따지자면 자기 파트너가 부산일 때 부산을 소개했을 때 부산을 가 이 사람이 제주도에 소개해드렸다. 이 파트너가 소개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미팅을 한다. 몇 명씩 몇 명씩 모아?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하나가 소개해서 공유적인 미팅을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일곱 명 놓고 사업 설명이 하고, 네 명 놓고 사업 설명이 하고 처음에 내려가서 대구라는 지역에 일곱 명 놓고 사업 설명이 했는데 지금 몇 명 모여? 삼천 명 모여. 네, 맞아요. 너를 통해서 6개월을 매월 오겠다라고 하든지, 1년 동안 매월 오겠다라고 하든지, 한 두 달 오고 끝내려면 가지 마라. 만약 그 사람을 6개월 동안 계속 가고 싶다면, 그 사람을 6개월 동안 계속 가고 싶다면, 그런데 그 사람을 1개월 동안 다시 가고 싶다면, 그렇게 가고 싶다면, 약속을 하는 거예요. 1년을 가겠다라고 하면, 1년 동안 매월 가는 게, 어떤 요일을 정해놓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5개월 동안, 그 사람을 1개월 동안 계속 가고 싶다면, 그리고 1년 동안, 6개월 동안, 그 시간을 전해드리면서, 그 시간을 2개월 동안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에요. 이번 달에 5명을 보였고, 다음 달에 내가 올 때는 10명을 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5개월 동안, 그 시간에 5개월 동안, 그 시간에 1개월 일정에 10개월 수 있어야 될 거에요. 1개월이 상당할 수 있어야 될 거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도 제품이 받쳐주고 Atomic Success의 회장님 말씀, 세미나에 참석해서 회장님 말씀만 들으면 다 마음이 바뀌어. 여러분들도 회장님 강의 다 들어보셨죠? 내 사랑과 회장님의räge을, 라는 의미를 듣고, 시청자의 회장님이 갑니다. 시청자에게 독해치서, 에어컨을 전해 Т receives. 네, 감사합니다. 한국말을 드러 그대로 해. 한국말을 드러 그대로 해. 좋은 말로 들을때는 네 비전은 강연이 느끼는데 자기 반성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반성도 있는데 안 가는데도 그분들을 보러 안 가는데도 지금 도문하려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거 되게 반성하는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람을 선택해서 베르다만 노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우리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데리고 오는거예요 왜 이 사람을 데리고 오면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해서 성공하는거 아니고 이용해서 성공하는거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성공할 때까지 내가 집중적으로 도와줘야되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거예요 다 데리고 오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거예요 저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정말 평상시에 사랑하는 사람만 데리고 오는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이 사람을 도와줘야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거예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거예요 그 사람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거예요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거예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거예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거예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거예요 저는 제가 선택한 4명은 다 크라우마스터 저는 제가 선택한 4명은 다 크라우마스터 이 파트너가 성공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거예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거예요 이용하려고 데리고 오는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거예요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있으면 그 파트너를 정말 집중해서 성공시켜줘야 해요 그 파트너가 있으면 그 파트너를 정말 집중해서 성공시켜줘야 해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날 석세스 참석을 하는데 여러분들 석세스에 몇 명씩 초대하셨어요 많이 초대하셨어요 지금 휴가철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몇 명을 초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공이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임퍼리얼이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기회야 강제를도 끌어서 앉혀야 해요 저는 안 하면 개줄로 묵고서라도 끌고 오라고 해요 그 파트너를 모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어떤 역시나 하는지 아픈 아픈 것이냐고 만약에 참여금 대단하실 거라면 여러 명을 참여하실 것 같다. 몇 명을 참여해주세요? 몇 명을 참여해주세요? 몇 명을 참여해주세요? 몇 명을 참여해주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참여해주세요? 아니, 몇 명을 참여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을 참여해주세요. 10 명을 참여해주세요. 10 명! 박수는 좀.. 10명 꼭 모시고 오셔야 되요? 다오시겠습니다. 거기에 뭐할까? 소개시키네요. 제가 사진도 많이 찍어 드릴 거고 저와 에티터도 할 거고 진상에 따라가면 포도합주축시킬 장료 되게 좋습니다. 우리 시리즈 마스터님 몇 명? 15명 15명 밑에 있는 파트너들 연결해서 20명 20명 오늘부터 내일 금요일이 있으니까 오늘부터 전화하고 만나고 토요일날 20명 초대하세요. 몇 명 여기 사장님 몇 명 초대하세요? 같이 같이 20명 20명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는 목적은 토요일날 많은 사람들 초대하시라고 그 목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목적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목적을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성공시키려면 제가 다 성공시켜 드릴 수 없어 근데 그분들이 토요일날 참석하면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어 모든 파트너들 제가 다 성공시키면 모든 파트너들 제가 다 성공시키면 제가 다 성공시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파트너들도 여러분이 성공시키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파트너들에 임피리얼 마스터인데. 그러면 또 물어보았다.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아니면 그냥 언제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 그냥 탈에 한 번에 한 번에 말했지. 탈에 한 번에 말했고, 제가 말했을 때, 정말 이 sürpriz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정말 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그리고 정말 정말 행복했지.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세미나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몰랐는데 정해지고 나서는 스피치의 증명서의 대회라고 써있는데 그걸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할 건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실제로 오는 걸 알았는데 너무 좋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휴가철이라 휴가철이라 사업자들이 어렵긴 해요. 맞아요. 배출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제가 결항관, 몇 쪽에 대해서 온 거예요? 일반적으로 야전에는 닷그림이 오듯이 이제는 좀 떨어져서 저는 지금 카라벨에 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은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결항이 오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대화되면 될 수 있어요. 사장님은 몇 명 모시고 오세요? 10명이요. 10명이래요. 10명이래요. 지금도 오늘도 이따가서 연락하고 내일도 연락하고 썩을 수 있는 날 15명이요. 목표요. 오늘은 아름다 데리고 오늘 데리고 너무 잘 어울리는 지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꼭 가겠어요. 네. 사장님도 몇 명? 7명이래요. 7명이래요. 7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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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이요. 7명이요. 9명이요. 7명이요. 책 vadKent diosime Hakim. 9명이요 17 Sheikh heardDiosime. 5명이요. 1명이요. 우리는 성공하고 부자 되려고 하는 건데 заключ toSimehye. 재ardosimei. 바로 우리의 스폰서님이 제가 초창기에 막 목숨 걸고 뛰니까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날이 호피 원데이 날이었어. 그래서 이제 오전에 빨리 치료를 하고 오후에 가야지 그러는데 병원에서 워낙 늦다 보니까 그날 못 가게 됐어요. 스폰서한테 전화했어요. 이래저래 해서 못 가게 됐노라고. 스폰서에서 라면을 strange 더 죽어도 이렇게 방식이 사러지지 말고요. 말씀하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 1년간 반대첼이 있었으면 1년간 일정식이 온간데 themselves 정말 정말 fürsuca고 그다시 하Так다는 게 더 이상을 가게 됐고 그날이yen 반대첼이 있었으면 1년간 일정식과 스폰서한테 전화했고 그스폰서한테 전화했고 스폰서에게 전화했고 이 스폰서에게 전화했고 정말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났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났는데 핑계와 이유를 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정신과 마음을 애터미에 몰입하려는 거에요. 어떻게 한 달에 5천만 원을 보냐고요. 그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도구를 만났단 말이에요. 사장님은 몇 명 모시고 오세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전화하고 만나고 해서 이틀동안 집중될 수 없어요. 오늘하고 내일을 맞아야지 일정일에 따라서 일정일에 따라서 일정일에 따라서 지금 요청을 오늘의 일정일에 제가 말하는 일정일에 우리 카메라맨 사장님은 네, 네, 네 네, 네 네 저는 네 제 생각은 10 10개의 일정일 하지만 15개의 일정일은 15개의 일정일에 가장 큰 일정일에 다행히 하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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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오 괜찮아요 에그는 이내는 그의 지식이야 이런 기술이 아무거나 그루비야요 그루비야, 그루비야, 모게리만 치우신게 오는 바이밀어 그렇다면 그루비야 그럼 그가 그가 중간에 30의 사람들에 봅시다 안녕하세요 하지만инг 회의 이스탄불 주옥이라고 하는데 차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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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키 무늬가 들어가 있는 거 이건 아닌데 무늬 차이체 차이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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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